여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죠. 재훈아 닭발.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? 갑자기 집 앞으로 온대. 아무래도 오늘부터 사귀자고 할 것 같아. 혼자 주접을 떤다 떨어. 나의 충실한 동네 친구 덮쳐버릴까?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. 얘는 네가 덮쳐도 안 돼. 이건 200건. 진짜 죽어. 너 여름이 좋아하잖아. 보고 싶어서 봤어. 솔직히 말해봐 설렜지. 후렸네 후렸어. 구여름! 구피디인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. 구피디님 시청률 확인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야. 제가 동네 백수처럼 보여도 또 의사는 의사니까. 그럼 남대로 보면 되게 번듯하잖아요. 딱 그. 패키자고 할 것 같아. 슈퍼 섹시로 컨셉 바꿨어. 뒤졌어. 섹시는 한가 몰라. 새벽 1시에 남대로 집에 돼요? 아 새벽에는 힙합이지. 나방은 무슨 센슈얼. 재훈이가 출연한데 급해서 그랬어요. 급해서. 아 양양. 사랑의 왕국. 너무 멋지다. 너무 멋지다.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희는 produces. 자율이 오디션이